나한테 여자는 엄마뿐이에요. 교자들의 기막힌 이중생활. 그 귀에 감춰진 충격적인 비밀. 일주일 후. 이장님이 읍내에서 원호를 본 것 같대요. 완전 거지껄로 길바닥에서 지낸다던데. 읍내에서 원호 씨를 본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언숙 씨가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원호야. 아니, 이 사람이 원호 씨라고요? 너 원호 맞지? 원호야. 너 왜 이러고 있어? 엄마. 집에 가자. 얼른 일어나. 너 때문에 얼마나 찾았는데. 얼른 일어나.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집 나간 지 한 달 만에 노숙자 신세가 된 아들.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이고, 원호 씨. 그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다녔나 본데요. 아이고, 천천히 먹어. 체한다. 얼른 먹고 가서 쉬어. 엄마. 엄마. 그, 뭐? 살다 보면은 잠깐 실수할 수도 있지. 이제는 안 그럴 거지? 난 우리 아들 믿어. 얼른 벗고 쉬어라.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원호 씨가 제발 정신을 좀 차려야 할 텐데요. 그날 밤. 어쩐 일인지 몹시 화가 나 있는 원호 씨가 대체 어딜 찾아온 걸까요? 아니, 여긴 도박장 아닙니까? 원호 씨 아직도 여기에 볼 일이 있는 겁니까? 야, 방금아. 가보세요. 그런데 다방주인 미란 씨가 도박장이 또 무슨 일이죠? 김 사장님. 네. 오늘 벌써 500이에요. 적당히 좀 해요. 그러다 개톨돼요. 사실 미란 씨는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꽁지꾼이었던 것입니다. 내 말 안 들려? 너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뭐야. 아, 진짜. 나. 너 정말 1억이야? 내 돈 내놔, 5천만 원. 그게 왜 네 돈이야, 내 돈이지. 이따 식으로 할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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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네가 채용증까지 써가면서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네 엄마가 돈 갚았으니까 나 더 이상 너 볼 일 없는데? 진짜 씨. 내가 호크로 보인다? 너 정말 죽을래? 내가 그 돈 때문에 엄마한테 모든 짓을 했는데 이게... 이거 안 놔? 나 잘못된 거 없어. 지금이라도 경찰서 가든가 미란시를 위협하며 어머니가 대신 갚아준 돈 5천만 원을 되돌려달라는 원호 씨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잠든 사이 도박장으로 향했던 원호 씨 착하고 순진한 줄로만 알았던 아들은 불법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칠땡입니다 잠깐! 장떼! 뛰어! 오늘 이거 말이야 내가 이거 사기해! 이라니! 나 뭐하고 사이해! 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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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행패를 부리던 원호 씨는 결국 험신 두들겨 맞고 도박장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원호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도박으로 되찾고 싶었던 원호 씨 그가 찾아간 사람은 바로 도박장 꽁지꾼 미란 씨였습니다 미란 씨 여기서 돈 빌려주고 이자 10% 받죠 미란 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란 씨와 짜고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요 미란 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란 씨와 짜고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요 자신이 XXX에게 5천만 원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과 내용 증명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 XXX에게 돈을 갚지 못해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일을 꾸몄는데요 XXX를 어머니에게 보내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달라고 협박을 하겠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돈을 내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어머니는 쉽게 돈을 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은숙 씨가 허락허락하지 않자 미란 씨는 원호 씨가 숨어 지낸 모텔을 찾아갔습니다 야! 어떻게 되었어? 돈 받았어? 너네 엄마 완전 독해 씨알도 안 먹힌다고 자기 아들은 도박 같은 거 했 사람이 아니래 아악! 이모씨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집에 가서 효도나세요 하... 진짜 씨... 야, 잠깐만 너 당장 경찰서 가서 나 고소해 뭐? 고소? 고소? 당장 경찰서 가서 나 고소해. 뭔 소리야 또. 채용증만으로는 어머니가 돈을 내주지 않자 원호 씨는 어머니를 협박할 또 다른 방법을 찾았고. 결국 강민아는 잊지도 않은 채무 사실을 꾸며 원호 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아들 앞으로 고소장까지 날아오자 결국 어머니는 아들의 가짜빚 5천만 원을 대신 갚아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강민아는 돈을 가지고 오기만을 기다린 이원호. 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어? 아 바빴어.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받았지? 빨리 가져와. 내가 왜? 그거 자기가 나한테 빌린 거잖아. 나 바빠서. 미안 끝낼게. 공돈 5천만 원 선혜주인 강미란에게 뒤통수를 맞고 만 것입니다. 돈이 떨어져 여완방에 숨어 지낼 수도 없게 되자 이원호 씨는 그제야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뿐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어머니를 보자 원호 씨는 뒤늦게 잘못을 깨달았고 차마 제 발로 집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강미란에게 돈을 돌려받고 싶었던 이원호 씨. 야. 네가 나한테 돈 빌려갔다는 증거. 여기 있잖아. 어? 안 입고 오면 지금 경찰서 가든가. 미란아. 왜 그래 그러지 말자. 50% 반반 나누자. 반반 어? 너 나한테 이렇게 와서 자꾸 한패 부리면 니 엄마한테 가서 전부 까발려 버릴 거야. 알았어? 이 개지마! 차용증의 내용 증명까지 써줬던 XXX는 서류상으로 꼼짝없이 채무자가 돼버린 것인데요. XXX는 돈을 끝까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XXX는 XXX를 고소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어요. 문서를 위조해서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한 점이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소 위조 및 사교죄에 적용될 것 같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어머니를 속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하실지 걱정이었겠죠. 차라리 도박으로 돈을 날렸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XXX는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5천만 원의 돈을 모두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순떼 사과. 그래요? 많이 무서웠네. 드세요. 결국 진실을 밝히지도 돈을 되찾지도 못한 워로 씨. 비록 5천만 원이란 큰 돈을 잃게 되지만 그만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큰 사랑에 보답을 하기 위해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효도를 다해 갚아 나가야 하겠지요.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세븐 사과는 19,5시까지의村井을 자기 로봇 idi과 아티스트 성리에 대해서 지원해주세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14,5시 것을 기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